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이 10월 11일에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고 당내의 경선을 통해 가지고 김태우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김태우 후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출마하게 됐는데 언론의 보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 공직선거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 입을 다물기 때문에 자다가 봉창뚜지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 핵심적인 문제를 아마 이 보궐선거는 사전투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민의가 반영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사전투표가 있으면 또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번 다루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역대 선거가 어땠나라는 부분을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신문을 보니까 이 기사 여러분들 김태우와 관련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니까 하단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강서구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을 때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모두 49개의 여름 선거구가 있는데 2020년도 4.15 총선에 모두 49개의 선거구에서는 바로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사전투표 득표수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정청래 후보가 출마했던 마포구 갑인지 어린지 50% 조작값 종로구 45% 고민정이 출마했던 광진굴 35% 다 49개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서구에서도 35%를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진성준 더불당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이 거의 만 7천 표 정도 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 12% 더불당 미래통합당 김태우 마이너스 11%가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조작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투표 조작되지 않는 투표라면 0에서 3%가 나와야 되는데 12% 마이너스 11%가 나오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강서구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써 가지고 이쪽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발표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득표수 조작을 찾아낼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본인들한테 권혹설을 겁니다. 4.15 총선 재검표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협조를 하다가 대부분 다 무산을 시켰는데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에 활용된 조작방법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낙선시켜야 될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고 그것만큼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서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몇 퍼센트를 훔칠 건가 조작값을 얼마를 할 것인가만 입력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지 방법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를 분석해야 하는 모두 다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특별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 추측 관계식을 다 발굴해낸 겁니다. 오늘은 지금 강서구 김태우 후보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얼마나 강서구에서 조작했냐 그것도 다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강서구에서 이재명이 아주 근소한 격차로 승리한 선거라고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에 이용한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승리한 선거가 강서구 선거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3.9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한테서 조작값 25%를 적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았습니다. 심상정 한께도 25%입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 윤석열과 심상정이 각각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겁니다. 훔쳐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강서구에서 3.9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18만 9,995표 윤석열은 18만 1,510표 한 8,485표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여러분들 이재명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5.6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소에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시킨 값입니다. 복원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3만 1,540표로 승리한 선거를 이재명이 8,400몇표로 승리한 선거로 그렇게 둔갑을 시켰습니다. 누가 둔갑시켰습니까 선관위가 둔갑을 시킨 거죠 선관위가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만든 입력하는 조작값에 따라서 득표수가 다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은 전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조작값 25%를 사용해 가지고 25% 맞죠 25%를 사용해 가지고 표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이재명에게 플러스 더해 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이 3만 1,540표를 승리한 선거를 이재명이 8,485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탈바꿈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거죠. 왜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1번 2번 3번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1번 2번 3번을 분석해 보니까 조작되어 있는 규칙을 찾아낸 것이고 그 규칙을 이용해 조작하기 이전으로 이런 복원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 김태우가 여러분 구청장이 당선된 선거는 조작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 조작을 행하는 선거 사기범들은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조작값은 다른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눈치를 본 거죠. 선거 사기범들이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가 당선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15%를 조작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 100장당 15장을 더불 민주당의 김성현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225표 플러스 7,225표니까 얼추 14,400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선거 데이터를 만져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끝났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를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김태우가 2천여 표 차이로 간신간신히 당선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서에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4,5번,6번을 다 발굴해 보니까 김태우가 16,799표로 여러분들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우가 2천표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다 조작을 하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은 개인적인 호불호나 감정 같은 것이 일체의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너무나 냉정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회가 이런 발표했으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서에서 일체의 규칙이나 관계식이나 조작값을 발견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에 있는 사람인지 외부에 있는 사람인지 관계없지만 선관위 명의로 발표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특별서에서 정확하게 후보 사이에 얻은 표를 이동시킨 정감시킨 그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의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다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무슨 문과 출신의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이 필요 없고 그냥 객관적인 통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2017년 대선부터 7번 어떻게 나왔는지를 낱낱이 파악한 것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에서 김태우가 15%를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밝힌 척이고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인들은 조선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죠. 반과학 쪽에 써서 안 되고 반사실 쪽에 써서도 안 되고 반학문 쪽에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눈감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실을 데이터가 증명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거가 무너진 것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그냥 은폐하거나 깔아뭉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실을 깔아뭉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현재의 완료행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행이고 미래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을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짐승이 아니면 이런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조작을 깔아뭉개는 양아치 쪽에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그 반듯해야 개인도 구할 수가 있고 나라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곡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자신과 그리고 자식들과 나라의 앞날을 위하는 쪽에 반듯하고 올바른 길에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이 상반기에 완관된 도덕놈들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발간되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 정말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훌륭하고 묵직하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